엘더 갓들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존재 타이탄 타이탄이자 시간의 수호자인 크로니카는 시간과 운명을 바꾸는 모래시계를 이용해 우주의 균형을 유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빠진 크로니카는 평화를 부정하고 영원한 분쟁과 고통을 반복하는 세계를 설계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신으로 각성한 리우칭의 활약과 신도 속이는 냉열한 흑마법사 생숭에게 힘을 빼앗겨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리우칭과 생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권능을 두고 결전을 펼치는데 이때 생숭은 패배했고 타이탄이 된 리우칭은 모래시계를 이용해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지만 자신 또한 크로니카처럼 광기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게라스를 모래시계 수호자로 임명한 뒤 전지전능한 힘까지 물려주었고 세계와 역사를 재창조했던 리우칭은 스스로 반신이 되었습니다 약을 팔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리우칭이 창조한 시대에 살아가는 생숭이었고 이전 세계와 달리 마법사도 아닌 사기꾼으로 철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젊었고 사기를 치기 위해 노인으로 분장한 것이었죠 그때 크로니카가 등장합니다 크로니카는 생숭을 흥마법사로 만들어 모든 차원을 지배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존재가 사라졌던 크로니카의 등장 그리고 생순이 사악한 미소를 짓고 배경은 어스렐렘으로 바뀝니다 레이든과 쿡나오는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골집이던 마담보의 찻집으로 가는데 마담보는 레이든과 쿡나오를 어릴 적부터 아들처럼 배해주었습니다 그때 링크웨이가 찻집으로 찾아왔고 스모크는 마담보에게 보호세를 주지 않으면 깽판치겠다고 협박합니다 행세를 부리는 링크웨이 마담보는 반격하지만 스모크에게 당하고 레이든과 쿡나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쿡나오가 스모크를 쓰러뜨렸지만 또 다른 링크웨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이었습니다 서브제로는 비안이었고 새로운 세계의 스콜피온은 한조하사시가 아닌 놀랍게도 파이량이었죠 날아다니며 마법을 쓰는 링크웨이를 상대로 평범한 인간이던 레이든과 쿡나오는 당황하지 않고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링크웨이를 쓰러뜨리고 마담보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마담보 그리고 리우캉이 나타납니다 리우캉은 레이든과 쿡나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담보와 링크웨이를 동원해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헐리우드 엑셀렛 이번엔 헐리우드 엑셀렛 이번엔 헐리우드 엑셀렛 엑셀배우 자니 케이지가 나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길 것 같지만 전성기가 지나 파산이기에 놓여 있었고 그럼에도 지출을 줄이지 않자 배우자인 크리스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300만 달러를 주고 산 센토를 자랑하는데요 결국 폭발한 크리스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체념하고 있던 그때 다루니가 침입하는데 그는 야쿠자가 된 켄시였습니다 가문의 검인 센토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 침입한 것이죠 자니에게 묶인 켄시는 검문을 당하고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자니는 모든 상황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고 착각했고 미우칸은 켄시와 자니를 어스렐름 전사로 선택했습니다 켄시와 자니를 어스렐름 전사로 선택했습니다 뒤늦게 장난이 아님을 깨달은 자니는 진지하게 미우칸의 조언을 들었고 이렇게 선택받은 넷은 모탈컴벳 토너먼트를 대비해 수련을 해갑니다 major rush 그리고 오늘 Outworld Serge whose 왕 Mae 결심이 결심하러 감사로 투 채널을nah 받은 상자를~? 제 결정 1장 decides 어떤 탐면증이 있다면 밤을 экономstes 꾸준히 배닝 constructor 넷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든이 라이벌인 탕나오를 이기며 최후의 1인으로 선발됩니다. 리우카는 레이든에게 부적을 주는데 이전 세계에서 범계신 레이든이 사용했던 부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이든과 일행들은 아웃월드로 향합니다. 나는 매우 이 deci Vul에 이쁘게 할 것입니다. 이동이 기준으로 말할 것입니다. 시작 이외의 일곱이 시작 이외의 일곱이 한글자막 by 한효정